그래서 3 더하기 2가 뭘까? 안녕하세요 어 비키 수업 시작한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오다가 길을 잃었어요 한 학기 동안 맨날 오던 길인데 길을 잃다니 말이 돼? 선생님 제 바보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래요 뿌! 갈래야 그런 말은 친구한테 상처를 줘요 말 조심하자 네 상처 안 받은 것 같은데 바보여서 혜연아 조라야 응? 너 이번에 공부 잘했어? 아 시험 잘 발렸냐고? 한 종교 2등 정도? 오 잘한다 너 오늘 우리 집 와서 잘래? 너네 집에서? 어 좋지요 우리 엄마한테 허락받고 말해줄게 어 엄마가 공부 잘하는 친구 데리고 오래 어 엄마한테 물어보고 말해줄게 전교 2등이 하루를 놀면 전교 1등이 내 자리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군 잘 됐어 어제 비킹에 갔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마라탕이랑 떡볶이랑 잔뜩 있었고 후신으로 케이크도 먹었어 우와 헥! 마라탕? 나 마라탕 좋아하는데? 그리고 더 대박인건 나 갈때 잘가라고 비킹에 아줌마가 나한테 용돈 5만원이나 주셨어 5만원이나? 대박이잖아 헥! 부럽다 헥! 야 오베키 나도 초대해주면 안돼 뿌! 너 공부 잘해 나? 무슨 소리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데 당연히 못하지 뿌! 그럼 너 탈락 탈락이라고? 우리 엄마가 공부 잘하는 친구만 데리고 오라고 했어 친구 가려서 사귀는거냐? 정말 나쁘다 헥! 그런 논리라면 박세인을 데리고 가야지 뿌! 박세인은 종교 1등인데 헥! 아 그래 나는 박세인 종교 1등 박세인 천어무척 박세인 박세인? 음 근데 오베키 너 좀 수상하다 왜? 음 뭔가 바보에서 나아진 것 같다? 응 그런 것 같아 바보 귀신이 떠나갔나 헥! 너 나한테 바보 귀신이란 말 하지마 오! 오베키가 저렇게 똑바로 얘기한다니 원래는 기분도 나빠하지 않고 바보처럼 얘기해야 정상인데 정말 바보 귀신이 사라진 것 같다 해! 뭔가 집중이 안되네 오늘 왜 이렇게 공부가 안되지? 공부가 안된다고? 잘 됐다 전교 2등이 공부가 안되니까 전교 1등 자를 유지할 수 있겠군 자 조용 조용 자리에 앉아 이번 주에 기말고사 있는 거 알죠? 모두 준비 철저히 해서 후회 없이 시험 보자 네 자 책 펴보면 10조 전교 1등 박세인 그래 나는 천원 오자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왜? 너 우리 집에서 잘래 오늘? 너네 집에서? 응 오비키 내 집에서 자면 용돈 5만원을 준단 말이지? 그렇다면 그걸로 읽고 싶은 책도 사고 예쁜 옷도 살 수 있잖아? 아하하하하 올래? 응 그래! 오늘 갈게 엄마한테 허락받고 연락줄게 그래 헤헤헤헤헛 응 뭔가 수상해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아 고비키 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안녕하세요 세인아 너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? 네? 네 저는 전교 1등 박세인 처럼 먼저 박세인이죠 전교 1등? 잘 왔다 이리와 세인아 맛있는 거 먹자 오오오 오오오 햄버거다 저 햄버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? 너가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한다며? 많이 먹어 어떻게 하셨어요? 저 햄버거 진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감자 찍으면서 먹어 흐흐흐흐 근데 왜 안 드세요? 오오 아줌마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많이 먹으렴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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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요즘 유행하는 선글라스 내리기 야 우빅히 너 왜그래 어? 나 이제 자야겠다 벌써? 지금 8시인데? 너무 늦었어 안돼 너무 늦었어 자야 돼 너도 자야 돼 너무 이른데 벌써 자다니?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이상하네 난 자기 싫은데 야 우빅히 벌써 자는 거야? 어쩔 수 없지 그래 오히려 잘 됐군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? 잘 자고 있나 보러 왔다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더 못 자겠잖아요 잘 자념 일어났어? 어 일찍 일어났네 응 학교 가야지 가자 세인아 정말 고맙다 자 여기 10만원? 10만원? 아주머니 이건 너무 많은데요? 아니란다 조심히 가렴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네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초롱이 쏟아지네 어 세인이 오늘 왜 그래 왜 이렇게 꾸박꾸박 졸지 어 네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졸려요 오늘 하는 내용 시험에 아주 중요한 거다 네 그렇지만 너무 이해가 안 돼 흠 모르겠잖아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응 으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별표 하아 세인이 전교 1등 뺏기겠어 ou 안돼 안돼 안되겠어 붐붐붐붐붐 심장이 찐해 이러날 수능급진공기잖아 망고 뿜뿜 정말 그만 못해 그만해 개릴랄 뿡뿡 뿡뿡 뿡 phases 꼬비키 꼬비키 전교 1등 오비키 이게 무슨일이야 전교1등이 세인이가 아니라 비키라니 혜흐헨허허허헨 ㅎㅎㅎㅎㅎ 일시적인 것 같은데요! 다시! 과부귀신이 붙었어요! 슴윱! 에휴 붐붐붐붐붐 신장이 뛰네 깰라붐붐붐붐붐남라 뿜뿜뿜 이번엔 억울하지만 다음번엔 청구 1등 차례를 놓치지 않겠어~?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